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랑 엔비디아 쪽에서 큰 급락이 나왔고 금융주들 비롯해서 에너지주들 빼곤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시가 거의 두어 달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건지 앞으로 동향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4.9% 돌파 깜짝 놀란 증시 나스닥 1.62% 급락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이는 국채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지표 호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올라도 된다 이런 논리 때문인 거지 사실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경제지표가 잘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또 올려야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월 같은 경우는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지만 12월 FMC에서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36%나 돼요. 꽤나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랑 거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금리 올린 것도 너무나 많이 올렸는데 왜 더 올리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 더 올리면 이제 난리 난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부진의 공매도 타깃된 기업들 주가출 하락 지금 한국에서 버블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원래 주가가 요만큼만 빠질 거였는데 공매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만큼 빠질 게 이만큼 빠지는 거죠. 이만큼이 더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가 더 큰 하락을 촉발하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공매도는 사실 이런 기능도 해요. 약간 백혈구 같은 기능도 합니다. 무슨 기능이냐면 원래 주가가 이 정도 폭락했어야 될 기업이 너무 비싼 가격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떨어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주가가 적정 수준에 갈 수 있는 데까지 자기네들이 베팅해서 돈을 버는 것 뿐인데 이게 왜 나쁜 거냐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네한테 나쁜 회사들 나쁘다는 거 알려주고 나는 그걸로 베팅해서 돈 벌겠다는데 이게 뭐가 나쁜 거야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금융기관들은 주가가 10% 하락할 게 20%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이렇게 여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하락하게 되면은 전세계 증시는 박살이 납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빅테크주들 하고 기술주들 쪽에 자금과 심리가 다 몰려 있는데 얘네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가장 큰 도미노가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술주가 무너질 때 안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 떨어져요 전세계 종목들이.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기술주랑 넷플릭스 주가를 좀 비교해봤을 때 넷플릭스 주가가 흐르면은 미국 기술주도 어차피 흐르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넷플릭스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른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미국 기술주도 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더라.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미국 기술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느낌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 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넷플릭스가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 주가가 딱 고점 찍고 떨어지는 순간 미국 기술주도 고점 찍었었고 지금 계속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미국 기술주도 많이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넷플릭스가 뭔가 하나의 기술주의 거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넷플릭스 떨어지고 한다면 이제 미국 기술주가 떨어지는 거고 미국 기술주랑 빅테크 종목들 떨어지면 모든 시장에 있는 종목들 다 떨어지고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 S&P500 기업 그러니까 미국 대기업 500개 모아놓은 게 미국 S&P500인데 S&P500 지수가 거의 대표적인 미국의 주가 지수잖아요. 근데 S&P500개의 기업 중 493개 기업은 사실은 주가도 많이 안 올랐고 요번에 그냥 거의 똔똔이었어요.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7종목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미국에서 불리는 이 미국 빅테크 종목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있죠. 얘네들만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는데 지금 얼마나 이 회사들의 주가가 비싸냐면 PER 기준으로 45포인트 정도 돼요. 작년 강세장 최고점 그러니까 재작년 강세장 최고점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주가가 이게 무슨 얘기다? 그냥 지금 버블이라는 거예요. 버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애플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사서 보유했을 때 45년을 보유해야지 이 기업의 시가총액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사가지고 45년을 기다려야 본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PER이 적정이 한 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죠. 닷컴 버블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어떻게 되고 있냐 진짜 중요한 지표니까 집중하세요. 미국 연구 실업자 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누적돼가지고 연구적으로 이제 직장 못 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업을 더 이상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실업수당 청구 계속 해먹고 아 직장 못 구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직장 못 구하고 이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시그널이냐면 연구 실업자 수가 바닥에서 급등하면서 0포인트 뚫고 올라올 때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늘 경제 침체가 시작됐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어요. 이때나 이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주가지수 기준으로 50% 폭락 종목들은 막 50%, 90% 이렇게 폭락했었죠. 닷컴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지수 50% 폭락했고 기술주들 막 90% 하락했었어요. 코로나 쇼크 때는 잠깐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주가지수는 30% 일반적인 코인 같은 경우는 반토막 반에 반토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급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어떻다? 바닥에서 다시 0포인트 뚫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고용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실업률만 보고서 투자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제 날씨가 좋았으니까 오늘은 비가 절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지나간 흐름을 보여주는 게 실업률이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업률은. 그래서 앞으로를 알려면은 이런 다양한 고용 지표들 중에서도 조금 더 시장을 앞서서 움직이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연구 실업자 수가 스멀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제 침체가 코앞을 두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0포인트 뚫고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요쪽쯤에 도착하고 나서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하고 경제도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금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도 올랐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상황인데 경제 침체나 주가가 폭락하지 않으면은 금리는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유로존 지역의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경제도 만만치 않게 붕괴가 많이 될 거다라는 지금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금리 높아지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경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일단 장기 채권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누적이 됐어요.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채권에 투자하는 주체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채권이 박살이 났어요. 2003년에 이 TLT라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게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나 빠진 적이 없는데 지금 채권이 그냥 붕괴됐습니다. 이 장기 채 ETF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장기 채권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긴 국채들 있죠. 미국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들 중에 만기가 긴 거 20년 이상 이렇게 초장기 국채들에서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실이. 이 그런 미국 장기채에 투자한 주체가 누굴까요?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들 쪽에서 미국 장기채나 이런 채권들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락한 국채들을 사준 게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금융기관들 그리고 사모펀드 이런 데들. 영국에 최근에 한 1년 전이었나요? 영국 연기금하고 보험사 파산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되게 영국의 리스크가 높아졌었는데 지금 잠잠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영국도 똑같이 위기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국은 거의 실질적인 경제침체 상태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어떻다. 물가 잡아야 돼서 지금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는.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서 영국은 그냥 경제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채권이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채권 폭락에 의해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금융기관들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제가 은행 위기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은행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미국 장기채하고요. 미국채 10년물 그러니까 10년짜리 미국 국채랑 아스닥이랑 같은 방향을 갖고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 미국 채권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채가 폭락한 만큼까지 나스닥이 떨어지려면 나스닥은 9,000포인트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둘이 같이 움직이다가 나스닥이 투기 심리 때문에 이 국채가 떨어질 때도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이 만약에 이 국채 따라서 다시 떨어지려면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9,000포인트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 9,000포인트라고 하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지금 기준으로부터 30포인트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뭐 덜 빠지고 더 빠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적정 가치 수준으로 채권이랑 비교했을 때 적정 가치 수준으로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30%가 빠져야 되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44%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뭔가 정해진 미래를 우리가 보는 느낌이에요. 나스닥이 앞으로 크게 빠질 거라는 정해진 미래? 이런 것들을 약간 보는 느낌이랄까?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나스닥이랑 미국 채권이랑 미국 국채들 채권이랑 이런 거랑 비교해보는 이 지표가 있어요. 블룸버그 채권 총수익률 지표랑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총수익률 지표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지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 쪽이 너무 높아지면은 주식 투자에 좀 돈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주식 쪽이 버블이다.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떨어지면은 아 채권 쪽이 조금 버블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이제 20년 전에 닷컴버블 터졌을 때 당시에 이 지표가 한 5포인트 정도 때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8포인트까지 높아졌습니다. 미국 닷컴버블 때보다 거의 0.5배에서 2배 가까이가 지금 버블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그냥 주가의 어떤 버블로만 보면은 닷컴버블이랑 지금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닷컴버블이랑 지금 버블이 현재 비슷하다. 근데 채권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닷컴버블의 0.5배에서 2배 수준이다. 버블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버블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2, 3년 동안 어떻게 해오셨건 그건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시장을 본 거다. 너무나 투자로 수익 내기 쉬운 시장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라도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장. 그런 시장이 깨지면서 지금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투자해서 다시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블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경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주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95년 이후 최저치. 제가 이 자료를 제가 한국 경제에서 이 기사 나오기 전이 한 반년 전인가 부터 계속해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데이터로 근거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도 결국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사는 어떠냐면 블룸버그나 이런데 유명한 미국에 있는 경제 기사들 같은 거 벗겨와가지고 약간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늦습니다. 추세가. 중요한 기사가 나오면 늦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뉴스보다 6개월 1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경제를 앞서서 아실 수 있도록 데이터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가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게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기지 신청 건수 95년 이후 최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부동산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자 부동산 가격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러면은 현찰 가지고만 살 수 있나요? 절대 못 사죠.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대출을 끼고 삽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부동산 사려고 대출을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면 어떻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부동산 대출 신청하는 게 95년 이후 거의 지금 거진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는 건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니까 부동산을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받고. 대출 받으려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사람들이 부동산 사려고 대출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사주는데 금리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데 그러면 거래량이 씨가 마르겠죠. 그러면서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내 거 빨리 팔고 싶으니까 이제 막 시세보다 더 낮춰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결국은 이 얘기는 금융 용어를 번역을 해드리면 부동산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월세가 4%대인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미국 그냥 국가가 발행해주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이자가 훨씬 더 많다. 국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럼 왜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하러 미쳤다고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부동산도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시점에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월세 받아 먹으려고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시세 차익이랑. 근데 미국의 채권 이자가 더 높은데 기본적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미국 국채는 초안전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가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여러분들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미국은 죽었다 깨놔도 망하는 국가가 아니죠. 지금 미국 국가의 어떤 재정상태는 거의 무슨 파산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도 미국은 슈퍼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 상품인데 부동산은 어때요? 위험 자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면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미국채에 투자를 해야겠죠. 특히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시세 차이까지 납니다.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채권시장으로 몰리니까 어때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힘을 점점 갈수록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S&P500 주가 보면은 거의 지금 이게 하락 추세선 타고서 하락하는 느낌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완전 딱 타버린 느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척하다가 다시 하락하거나 아니면 바로 하락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거진 거의 지금 바로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곤두박질 치고 바닷건에서 마지막 반발 매수세가 나와서 쭉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2022년대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지표들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기가 단순히 뭔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위험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현금 보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데이터로 봤을 때 예정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탄탄하게 해놓으시고 기회를 잘 붙잡으실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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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